필승. 필수였어? 대휘 최형원. 군대에서 비밀은 생명이지. 아닌 척해도 진급에 엄청 목매거든. 이번에도 진급 안 되면 바로 저녁. 저녁은 입만 담으면 돼. 큰일 날 것 같은데. 정말 제 탓입니까?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. 나 리옹에 등 처먹으라던 선배인데. 형 왜 나한테 따져? 나 돈 필요하고 진급해야 돼. 나도 직혈율 비밀 하나가 생긴 거 같아. 이제 그만하십시오.